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. 이번에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핵심종목 특집편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바닥두 특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1년에 한 번 하는 특강인 만큼 열심히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저희가 과거의 카카오 2020년 3월달이죠. 제가 2019년도 9월달에 한국경제TV에 스카웃이 되어서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. 그때 다들 공포에 질려있을 때 그때 저희가 과감하게 카카오를 함께 매수를 함으로써 저희 회원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나셨고 그리고 그때 구독자분들도 현재까지 많이들 예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의 또 저를 만들어준 종목 중에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종목들도 바닥주였죠. 이런 바닥주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우리의 계좌도 쑥쑥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닥주 이번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자 우선 첫 번째 1강으로 저희가 제대로 배우는 바닥주 잡는 방법,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어설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닥주 잡는 방법을 저만의 노하우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. 자 최근에 공고방송 때에도 증명이 됐습니다. 자 NC소프트 최근에 게임주들 안 좋았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. 그 중에서도 NC소프트 가격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NC소프트가 크게 급등을 하고 신저가에서 신고가까지 현재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큰 수익이 난 기업이기도 하고요. 최근에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자 공개방송 때 삼성전자 5만 5천원, 그리고 현대차 17만원대 이렇게 바닥 권역이 있는 기업들을 누구보다 빠르게, 누구보다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이런 바닥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정말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큰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핵심 유망주, 바닥주 특집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저희가 후반기에 금량, 미래나노테, 지금도 신고가를 가고 있죠. 금량은 약 600% 이상 또 수익이 났고요. 미래나노테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급등을 하면서 현재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. 자 저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기업, 바로 한미글로벌이었죠. 한미글로벌이 네옹시티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현재 400%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. 자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는 항상 바닥에서 매직 가격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.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2023년도에 더욱더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이번에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자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또 혜택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저희가 우선은 찐바닥 종목에 대한 PDF 자료집을 다들 보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함께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스마트밴드 이용권 3주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매매를 함께 해보시고 거기서 수익 나신 부분으로 특강을 또 결제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영상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1개월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또는 모바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. 본방은 11월 25일 날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. 제가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요. 그 영상을 보고 싶을 때 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연장시에 활용할 수 있는 25만원짜리 할인 쿠폰까지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. 자 그래서 실제로는 44만원 이상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중요한 것은 강의 내용이겠죠. 정말 열심히 강의 내용 준비했으니까 꼭 들으셔서 함께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강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연말 그리고 다고오는 2023년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함께 강의 들어보시고 자고 함께 즐거운 주식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끝으로 여러분들 주식 화이팅이고요. 빨간 주식도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 주식 화이팅!